8장 1절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5절 가부나움으로 가셨다가 14절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고 23절 건너편으로 가셔서 다시 28절 가다라 지방으로 아주 우리 예수님이 종형무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병이 회복되고 열병이 물러가고 중풍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군중들은 열광했습니다. 구름떼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아주 야단법석입니다. 너도 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야단법석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오늘 재직도 임명하고 직분자도 임명했지만 받으나 마나 그렇지만 대형교회는 그거 하나 받으려고 기를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떨어지는 게 많거든요.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교회에서 재정부장하면 평생 먹고 살 게 떨어져요. 인쇄업을 하나 맡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찍은 애는 주부만 찍어도 평생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손만 얹으면 나병이 나가고 명령만 해도 중풍병이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 있었지요. 그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달라나와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19절,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의도 굴이 있고 하자는 새도 중지가 있지만 나는 뭐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는 말로 응대를 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희망하고 꿈꾸는 것처럼 부귀 영화를 얻는 길이 아님을 천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니 23절 뭘 만났어요? 부귀 영화가 아니라 환란풍파를 만난 것이예요. 부귀 영화가 아니라 환란풍파를 만났습니다. 본성이 아니라 죽을 지경이 됐어요. 죽음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부귀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뭐로 다듬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고난으로 다듬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교부는 부귀 영화가 아니고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교부는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가다라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헬라의 이주민들이 중심 구성원이에요. 지역적으로는 유대의 땅이지만 그 구성원들은 헬라의 이주민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도스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곳에서 뭘 쳤어요? 사람들이 돼지를 친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쳐요? 안 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그야말로 돼지예요.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돼지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삼겹살이 좋다고 먹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기겁을 합니다. 삼겹살 먹는 거 보고 저런 부정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국경, 국경이 아니고 인경이죠. 사람의 경계를 넘어선 거죠.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서 유대인이라는 이 인경을 넘어서, 국경이 아니고 인경을 넘어서 이방인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그냥 맘껏 형포를 뿌리고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전투 무기예요. 싸움이 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냐 그게 아니고 내가 사단에게 굴복하느냐 하나님에게 굴복하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시죠. 큰 권세에 죽게 있으니 그 권세 가지고 우리가 허감의 백성들을 구해내자. 그건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부귀 영화, 비단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 나가는 길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벗으면 아시다시피 훈련 나가면요. 신발도 벗지도 못해요. 씻지도 못해요. 그렇게 살면 참 힘들잖아요. 전쟁은 그보다 수십 배가 더 힘든 거지요. 영적 싸움은 세상 전쟁보다 더 힘든 것이 어찌 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28절을 보시면 가다라 지방에서 누구의 영접을 받느냐 하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는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산다는 말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사단의 지배는 죽음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어떻다고요?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졌어요. 이 길이 여러분 형통할 것이라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계산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는 포로된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만납니다. 그들은 두 손과 발이 영혼과 몸이 사단에게 완전히 결박되어 있어요. 포로의 모습이에요. 메시아 왕이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려 사단의 왕국으로 들어갔은 것입니다. 무덤 사이로 들어갔은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소리치지요. 뭐라고 소리칩니까?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병환자 백부장에게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고 19절 서기관에게 쓰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귀신 돌린 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귀신이 귀신들이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귀신이 그냥 십자가만 성경책만 이렇게 들어도 귀신이 아이고 무섭다. 그거는 서양 영화에 나오는 드라큐라에 나오는 얘기예요. 귀신은 사단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를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미하느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 돌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귀신 돌린 자들의 질문이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고 당신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곳은 무덤이고 죄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매장되어 있는 죄로 인하여서 죽어서 부패하여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죄로 인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고 전사해버린 소망이 전혀 없는 이곳에 이곳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기는 우리가 지배하는 우리 통치 영역이고 여기는 우리 구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연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죄 때문에 내버린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에요. 따라합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지요. 이와 같은 주장이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도 보면 사단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 노인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술주정병이고 남분꾼이고 살인자고 강도고 창녀고 거짓말쟁이고 그렇게 정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버린 자식들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었어요. 개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학교사 개하고도 같이 겸상을 해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개하고 같이 먹을 수 없잖아요.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보다 더 심하게 차별을 했어요. 돈도 안 빌려주고 일도 안 시키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생각이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행분은 거침없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방인 동네로 갔었고 이로 인해서 사단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당신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곳에 왜 오셨느냐라고 상관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주장은 뭡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해놓고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된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뜻이죠. 이 카이로스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사단은 이 시간을 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해놓은 시간을 주장하면서 지금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사단의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도 아닌데 왜 왔느냐는 거예요. 이 사단의 거짓말을 보십시오. 혹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는가라고 묻습니다. 누가 누구를 괴롭혀요?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알아 누웠고 제자들은 풍랑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은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고 주장합니까? 사단이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사단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러 왔느냐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일컬어서 우리는 후한 부치다. 얼굴에 두껍고 아주 부끄름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불성설이고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죠. 은감생신이죠.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이 내버린 자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고 상관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방인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둘째 아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장남이라면 이방인은 차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근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래 사단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과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면 자신의 거짓말이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자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30절. 30절 보십시오. 무슨 요청을 하는지 30절. 보시면 마치 멀리서 많은 무슨 때? 대제 때가 있는 것을 보고 31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를 뭐하려면? 쫓아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게 해달라. 아니 자기 때도 아니다 말해놓고 또 스스로 만일 우리를 쫓아내리려면 아주 쫓겨날 준비를 하고 했지요. 사단은 원래 이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 돼지들에게 드려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32절 보니까 허락하기를 하라 하시니 잘 보십시오.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시작. 참 이 32절 표현이 기가 막히지요. 지금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는데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 마태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와서 또 돼지에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어떻게 봤는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마태는 이것을 누료로 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아주 적란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떼가 빛발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갔어. 어떻게 됐어요? 해수욕을 했지요? 해수욕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몰사했다. 몰사. 이것이 사단의 집에 아래 있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돼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단의 집에 아래 있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집에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큰 건설 주셔서 거기서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친구가 됐든 사단의 집에 아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거기에서 자기 발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단은 주의 백성을 풍랑으로 죽을 지금까지 25절 죽을 지금까지 끌고 갔지만 사단은 사실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멀살시켰습니다. 믿습니까? 주님만이 진정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주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아니면 사망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사망을 지배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몰살했습니다. 사단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이방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또 지금은 때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이방인과 상관이 있고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사단의 이 거짓 주장에 넘어가서 여러분도 이 사단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이 쫓겨남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됐습니다. 알렐루야 귀신은 몰살하고 귀신에게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남으로 귀신의 통치 아래에서 이 두 사람이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귀신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됐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사단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이들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뭐가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아나 시내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그랬어요. 자, 돼지를 치던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아났다고 그랬어요. 달아났다. 이 달아났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지요? 달아났다는 말은 도망치다는 뜻인데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도망쳤습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를 보고 도망쳐야 할 사람들이 귀신은 들린 자는 보고 도망을 안 치던 이 되지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도망을 쳤습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 친화적이 아니고 누구 친화적입니까? 귀신과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약하는 사람은요? 누구와 친구예요? 마약쟁이와 친구예요. 술주정뱅인 친구는 각 많은 사람들이에요. 술주정뱅이에요. 살인자의 친구는 거의 다 대부분 살인자예요. 노름하는 친구들 주변에는 누구만 있어요? 노름쟁이들만 있는 거예요. 죄인은 누구 친화적입니까? 사단의 친화적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34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하시더라. 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했다. 지금 누구의 말을 이 시내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이 누구 말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이었잖아요. 아니,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왔습니까?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가십시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을 시내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와서 이렇게 소동을 칩니까? 가시오! 이 말이에요. 떠나가시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밀쳐내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에요? 이 말이? 사단의 말을 번역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번역해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죄의 종된 자들이 하는 죄에 의한 죄악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경은 참 재미있게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32절 보십시오. 32절 보시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인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그랬죠. 내리다라. 33절 치든 자들이 타라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리다라. 치든 자들이 타라라. 똑같지요?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9절, 34절도 비교를 해보면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이 사단과 우리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는 마을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이리 한결같이 똑같아요? 이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예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고 떠나기 것을 강구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다가 폐가 망신하겠네. 예수 믿다가 우리 폐가 망신하겠네. 왜요? 돼지 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 몰싸해버렸어요. 그들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큰 불행이 없어요. 이것만큼. 이것만큼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세요? 건물 보고 선택하세요? 교회를 선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나 규모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알렐루야. 누가 성경에 가까운 말씀을 전하느냐. 성경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오늘 새롭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돼지 떼만 못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가치입니까? 세상 사람의 가치고 이방인의 가치예요. 사단의 가치입니다. 그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둘이나 주님이 살렸는데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이 이 두 생명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돼지 떼보다 경제적인 손실보다 크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가치 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사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었으면 잃었지 물질을 잃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혹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물질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 때문에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질 때문에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부귀영화가 주어지고 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까? 아니면 죽은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물질과 세상 부귀영화 다 잃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하게 정하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빚을 지지 마십시오. 저도 빚이 있습니다만 집사분은 늘 그래요. 마련히 빚을 갚아야 돼요. 이 세상에 이런 하나라도 여러분 빚지지 마십시오. 잘못하다가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마태는 여기서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단순히 이 사건을 기사회에 보고 싶었던 것은 왜 없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은 따라합시다. 몰살이다.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돼지 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따르는 것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잃어버린 돼지 때에 그들의 마음이 뺏겼어요. 만모는 물질은 귀신 숭배의 다른 모습이에요. 귀신 돌린 자가 구원을 받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아요. 오직 뭐만 돼지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몰살한 것에만 그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가다라 지방 사람과 다 무겁사합니다. 우리의 간섭은 오직 돼지 때에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하잖아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침주를 던지지 말라. 돌이켜내리를 찢을까 한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몰살한 돼지 때가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회복된 두 사람이 더 커 보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에 좋아하고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잃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내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물질이나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생명,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잃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아를 잃고 하늘의 보아를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제하고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을 제하고 귀신을 제하고 명령으로 바람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왕에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살려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가 되시기 바라보입니다. 아멘